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에서 미국산업 담당하고 있는 황병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산업은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1분기 말과 2분기 초에 IT 랠리가 끝이 나고 지금 상승세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 산업재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재 섹터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산업재 섹터가 반등하는 것의 수혜가 또 다른 업종으로 어디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료는 두 분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업종에 관련된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업종 내에서 제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 PTC라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마트 팩토리 업종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스마트 팩토리 업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속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비호우적인 매크로 환경 속에서도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회색 음명이 미국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자동화 소프트웨어 종목을 포함,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ETF인 IGBUS의 주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이 주가 차트인데 이 주가 차트가 올해 초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영향도 있지만은 일단은 환경 자체가 소프트웨어 업종이 반등하기에는 지금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이제 7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발표한 이후에 단기 금리는 지금 정보점을 갱신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5%대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금리 급등한 국면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업종의 주가 자체는 비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주목을 했고요. 그 상승세를 뒷받침한 게 뭐냐? 바로 전방업체의 수주가 경고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의 선 차트, 파란색 선과 검은색 선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패드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경기 지수 추이인데요. 엠파이어 지수와 필라델피아 지수인데 여기에 신규 수주 항목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올해 초부터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1월부터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업종의 어떤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부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표는 이 신규 수주 지표이고요. 이 신규 수주 지표 외에 또 뒷받침하는 지표가 자본지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표를 보시면 지금 이게 필라델피아 아까 말씀드린 패드 경기 지수 지표의 자본지출 항목이고 향후 6개월 내 자본지출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전망을 그려놓은 건데 지금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지만 오른쪽 주택 확대한 부분을 보시면 올해 4월에 이제 저점을 찍고 5, 6월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 이렇게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장단기 금미차 축소 폭이 확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지출에 대한 전망 지표는 올라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 두 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온기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지금 기계, 전자, 운송 지표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견조한 수주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업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리드 타임이 깁니다. 제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빠르게 그러니까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빠르게 소화되지 않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급망 문제 때문입니다. 일단 인력 수급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정밀 부품 자체가 많이 조달이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 조달이 있어서도 일부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주는 계속 쌓이고 있는데 매출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전방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를 공정에 도입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첫 번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이고 이 전체 자료의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주 상황은 좋지만 매출로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공급망 차질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부품 수급이 원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급망 차질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주가 좋은 중장비 업체들이 계속 이러한 어떤 수급 문제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는 시점에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왼쪽 차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혹시 작년 대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증가세를 보시면 건설이라든지 채굴장비라든지 엔진 터빈, 신재생에 적용되는 엔진 터빈 이런 부분에 증가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탐사, 항법과 같은 정밀장비, 그리고 비행기라든지 전투기, 그리고 조선과 같은 중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자동화에 대한 도입이 높아진 국면에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도입이 지금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과 그리고 업계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갖춰야 될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이제 크게 9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주요 기술이 바로 이 PLM과 디지털 트윈이다. 그래서 이제 PLM과 디지털 트윈 도입을 통해서 생산 제품 수명 주기 그러니까 제품의 설계, 제조, 인도 그리고 유지 보수, 고객 관리에 이르는 부분을 다 디지털화를 해서 전 부분을 자동화하고 그런 디지털에 기반을 해서 협업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런 요구가 계속 증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PLM의 도입과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이 디지털 트윈과 PLM의 최종 수요 차의 3분의 2가 바로 이 제조업 그리고 에너지 유틸 그리고 운송 쪽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수주 상황이 상당히 좋은 업종들이다. 그래서 이 업종이 지금 수요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나 PLM과 같은 이런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페이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PTC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앞에서 PLM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PLM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제품의 설계, 생산, 그리고 인도,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일원화해서 그 각 부서에 데이터를 공급을 하고요. 그 각 부서 간의 어떤 데이터 사일로, 그러니까 데이터 막힘 현상을 해소를 하고 이 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PLM 소프트웨어 시장의 MS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이 PTC라는 업체이고요. 지금 전년 외형 성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해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의 13% 정도 성장이 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해당 업체는 20% 성장, 인수 조건을 제외하면 18% 성장을 해서 시장 성장률을 한 5% 상해를 했다라고 해서 성장 측면에서는 경쟁 우위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장기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를 지속히 계속 장기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CAD라든지 아까 PLM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PLM 업체를 추가로 인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수면 관리 업체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또 대면이나 협력 서비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까지 매년 연간, 3년간 계속 인수를 해와서 장기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확보를 해왔다. 이것을 이제 결과로 해서 향후 3년간, 25년까지의 3년 평균 성장률 가이던스를 11%를 제시하고 있어서 팬데믹 이전의 장기 성장률을 한 2, 3% 상위하는 장기 성장률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지금 중장기 가이던스,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하는 클라우드 전환이 있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를, 서버가 갖춰져 있는 기업에게 그냥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 대비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ARR, 매출액이 2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라는 건 결국 서버 인프라까지 이 PTC가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2배 이상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PTC의 클라우드 매출이 한 16% 수준에 불과한데 2027년, 그러니까 향후 5년까지 이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형 성장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를 확대를 계속했었는데요. 인수를 계속한 와중에 올해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차이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것이 수익성 부담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이 해석을 한 나머지 다른 업체들 대비 주가 상승을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지금 경쟁 업체 대비 가장 성장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 일단 EPS 증가율 자체도 다른 업체들 대비 상당히 가시성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자 부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비타 대비 부채 비율이 한 4.3배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3배까지 낮추겠다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을 올해와 내년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채 비율 감축 그리고 이자 비용 감소에 따른 어떤 수익성 기대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외형성장 가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경쟁 업체 대비 향후 1, 2년 내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어떤 경쟁 우위 같은 경우에는 동서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에는 좀 추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재 섹터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전방 업체 특히 중장비 업체들의 그런 수주 확대 모멘텀 수주 확대 그런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쪽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이제 제품 수명 주기라든지 PLM 측면에서 글로벌 업체인 PTC라는 업종이 지금 최근에 어떤 3년간의 신성장 동료 확보 측면 그리고 또 부채 감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수익성 개선의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두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업종 측면에서나 그리고 종목 업종 내 종목 경쟁 우위 측면에서나 동사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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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